근데 여기 보니까 화석이 있는데 갑자기 요 아래쪽에 A라고 하는 지층에는 요런 무슨 조개 같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돼있는 화석이 발견된다고 하죠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암모나이트로 들어봤어요 여기 암모나이트 화석이거든요 그림 좀 알아야 돼요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혹시 이거 지질시대 어느 시대 건지 아십니까? 이거 중생대 거예요 중생대 바다에서 살았던 놈인데 그래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이런 법에는 이름이 다 의미가 있어요 암모나이트는 이름이 왜 암모나이트라고 돼있냐면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요 단어 아시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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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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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요? 요거 요거 혹시 안 읽어집니까? 뭡니까? 대몬이죠 대몬 대몬이 무슨 뜻이야? 악마란 뜻이잖아요 악마 대몬이 일반적으로 악마라고 하지 근데 악마 중에서요 혹시 그 중세 뭔가 그 신비주의나 중세 마녀 사냥할 때 그때 관련된 그 중세 뭐 그림들 있잖아 그 그림들 보면요 악마들 종류가 있거든 근데 악마 중에 암몬이라는 악마가 있어요 암몬 암몬 이 새끼 되게 야한 새끼인데 진짜 야한 새끼예요 이거 어떤 거냐면 생긴 게 여러분 악마 그 그림 중에 보면 밑에는 사람 형태인데 머리가 염소대가리 형태를 하고 있는 악마가 있어요 염소대가리 그래서 머리는 염소인데 밑에 사람의 몸이고 이 새끼는 다 벗고 있어요 중세에 분여자를 유혹한 그런 악마라고 하거든 근데 또 생긴 건 머리는 또 염소대가리인데요 뿔은 양뿔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 새끼 생긴 거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뿔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양뿔의 형태로 돼 있는 좀 이상한가 어쨌든 이런 악마가 있어요 이게 암몬이 봐봐 거의 비슷해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암몬이라는 악마거든 근데 암몬 옆에 뿔이 이렇게 양뿔 여러분들 염소 뿔은 좀 뾰족하거든요 염소 뿔 본 적 있죠 염소 뿔은 뾰족한데 양뿔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어요 양뿔 근데 이거 껍질 자체가 이렇게 양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악마의 뿔을 닮았다 그래서 이름을 암모나이트 이렇게 붙여놔요 이름 붙인 게 암모나이트 참고로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화석박물관에 가보면 이 암모나이트는 되게 흔하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암모나이트는 100% 다 수입산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암모나이트는 전혀 없어요 이게 나중에 지들시대에서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반도에 퇴적지형 한번 했었지 그때 저기 경상도 쪽에 가가지고 무슨 꽝 꽝 꽝 발자국 찍혀있는 화석 나오면 무조건 이거 공룡 화석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은 공룡 화석인데 공룡은 육지하고 바다 중에 어디 살았다고 그랬어 육지에 살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요 중생대 바다였던 적이 없어요 다 육지였었어 근데 이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거긴 하지만 바다에서 살았던 놈이야 근데 다 중생대 때 육지였던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암모나이트가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어디 화석박물관 놀러 갔는데 암모나이트 화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정선에서 산출된 개뻥입니다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부 다 100% 수입산이야 암모나이트 워낙 흔해가지고 그게 비싸지도 않아요 중생대 거고 그 다음에 위쪽에 가보니까 무슨 바퀴벌레 같이 느껴가지고 무슨 대가리 같은 게 있고 가운데 몸이 있고 왼쪽 몸이 이렇게 이렇게 몸이 있고 그 다음에 꼬랑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느러미 같은 게 이렇게 달려가지고 몸이 가운데 왼쪽 오른쪽 몸이 산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삼엽충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건 지난번에 우리 한반도의 퇴적층에서 한번 나왔었지 삼엽충은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거든 화석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희 고생대하고 중생대 중에 누가 먼저지? 고생대가 먼저야 그럼 지층 누중으로 따지면 A가 먼저 해야 되지만 화석으로 따지면 누가 먼저야? B가 먼저네 아 그러면 이건 B가 먼저 쌓이고 A가 나중에 쌓였다가 어떻게 된 거야? 역전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역전 여부를 뭐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다 그랬어? 화석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런 거야 알겠어요?